안녕하세요. 저는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정재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임플란트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우먼 그룹의 2018년도 애니얼 레포트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만 명당 식립된 임플란트의 개수가 6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의 보급률이 많은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를 급여화하기 시작하였고 대다수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치과의사가 임플란트를 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상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임플란트의 컴플리케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컴플리케이션 중 메케니컬 컴플리케이션으로는 우선 싱글크라운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스크루 루즈닝이 되겠고요. 뒤이어서 리텐션 로스, 비니어 프랙처, 프레임업 프랙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브릿지에서는 비니어 치핑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이올로직한 컴플리케이션 중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는 싱립한 임플란트 개수의 43%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22%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플란트 100개를 심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10개에서는 스크루 루즈닝이 생기겠고요. 5개에서는 시멘트 워시아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개에서는 포셀린 치핑이 생길 수 있고 2개에서는 스크루 프랙처, 하나에서는 픽스처 프랙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보다 많은 개수인 43개에서는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가 생길 수 있겠고요. 22개에서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심은 100개의 임플란트 중 아무런 컴플리케이션이 없는 임플란트는 고작 한 10개 남짓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임플란트를 어떻게 잘 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치주치료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외과적 치료를 하느냐, 어떻게 비외과적 치료를 하느냐보다 SPT라고 하는 유지관리 쪽으로 많은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SPT 프로토콜을 임플란트 유지관리에도 적용을 해서 임플란트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SPT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우선 임플란트 환자가 오게 되면 검사 및 진단을 시행을 하고 위생사가 간단하게 스케일링이나 OP, TBI 등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의사가 치료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예약을 잡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각 단계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검사와 진단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 환자가 오게 되면 환자가 불편한 점이 없다 그러면 대충 보고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환자의 주소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변 조직을 검사를 합니다. 주변 조직에는 연조직과 경조직이 모두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수복물 상부 크라운이나 브릿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주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주소와 함께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가 혹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나 스모킹이나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은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한 리스크 팩터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신 상태가 변화된 점이 있는지 꼭 물어봐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대한 검사는 먼저 시진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임플란트 주변 조직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플라그가 쌓여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몸이 부어있는 곳은 없는지 또 이렇게 조금 빨갛게 변한 부분은 없는지 또 고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주변 조직을 프루빙을 해봅니다. 프루빙뎁스는 페리 임플란트 타이티스를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진단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페리 임플란트 타이티스를 진단할 때 프루빙뎁스가 점점 증가하거나 아니면 6mm 이상의 포켓뎁스를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페리 임플란트 타이티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임플란트 주변을 프루빙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직경의 픽스처에서 이렇게 보철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머전스 프로파일 때문에 프루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주변의 치준항의 깊이는 임플란트 크라운이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의 프루빙뎁스와 실제 본노스의 상관관계를 본 논문을 보면 크라운이 있는 상태에서는 본노스가 실제보다 조금 더 오버에스티메이션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요. 크라운을 제거하고 측정한 프루빙뎁스가 본노스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주변의 프루빙뎁스가 깊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골소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논문인데요. 94년도에 랑등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94년도에 랑등이 발표했던 것처럼 건강한 임플란트 주변의 조직에서는 프루브 팁이 정셔너레피셀륨을 뚫고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치만 염증이 생긴 임플란트 조직에서는 프루브 팁이 정셔너레피셀륨을 뚫고 거의 본 크레스트까지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노스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임플란트 주변 조직이 염증으로 인해서 그 성상이 변한다면 프루빙뎁스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루빙뎁스가 본노스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고 또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확한 프루빙뎁스의 측정이 임플란트 주변에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노스를 진단하거나 내지는 페리인플란타이티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스탠다드 페리에피칼 엑스레이입니다. 보통 6개월 내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페리에피칼 엑스레이를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다 보면 조기에 1년 이내에 본노스가 일어나는 부분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을 빨리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오른쪽에 있는 증내에서처럼 이렇게 깊고 좁은 부위에서 엑스레이상 방사선 골 소실이 관찰이 되면 실제로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좁은 부위에 서컴퍼렌셜한 디펙트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임플란트 주변 조직을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에 대한 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주과 의사이기 때문에 보철의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보철물의 스테빌리티, 콘택트, 교합, 그리고 인접치에 대해서 검사를 항상 시행합니다. 먼저 크라운이나 브릿지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대부분 흔들리는 이유는 스크롤 루즈닝 때문인데요. 스크롤 루즈닝은 처음에 이제 부적절한 토크로 스크롤을 조였거나 아니면 크라운이 잘 맞지 않는데 우겨넣은 경우 또 캔틸레버가 있는 경우 그리고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경우 잘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스크롤 루즈닝은 상당히 흔히 만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스크롤 루즈닝이 되다 보면 스크루 프레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스크루가 부러지고 나면은 이후에 처치가 조금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꾸 스크롤 루즈닝이 되어서 오는 이런 최후방 구치 같은 경우에 그냥 스크류만 조여주고 교합 조정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근심치게 본 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랩을 열어서 확인을 했더니 본 로스가 되어 있던 부분에 이렇게 픽스처가 찢어져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스크롤 루즈닝은 스크루 프레처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픽스처 프레처의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엑스레이와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컨택 로스는 아마도 이제 임플란트 환자를 유지하면서 정말 많이 만나는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환자들이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의사로서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컨택 로스의 프리발란스는 거의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컨택 로스는 자연치의 매제할 드리피팅 때문에 많이 생기고요. 따라서 임플란트에 근심치게 많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포셀린이 치핑돼서 컨택 로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16번 싱글 크라운 임플란트를 수복을 한 경우인데요. 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체크하러 오셨더니만 바로 컨택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세팅했을 때의 사진을 자세히 보니 페리오 서포트가 불량한 인접치의 매제 아래 스페이싱이 조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재제작을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인접치의 페리오 서포트가 불량하고 또 인접치의 스페이싱이 있는 경우 충분한 기간 프로비전 크라운을 하거나 내지는 이런 스페이싱에 대한 처치를 미리 해줌으로써 나중에 컨택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컨택 로스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초에 컨택을 제대로 형성해주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컨택은 이렇게 버커링과 알로 길게 서피스 컨택의 형태로 형성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많은 경우 이렇게 한 점에서만 빡빡하게 닿게 수복물이 제작이 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컨택을 형성해줘야지 음식물이 잘 안 낍니다. 이렇게 한 군데 팔라탈 쪽에서만 닿고 있는 경우는 이런 틈새로 음식물이 잘 끼게 되고 한 번 음식물이 끼면 뒤쪽에 있는 자연치가 뒤로 계속 밀리면서 컨택 로스가 점점 진행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달리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PDL이라는 충격 흡수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클로자의 프리머처르티가 있거나 과도한 교합력을 가해지게 되면 특히나 포셀린 치핑이 아주 잘 생깁니다. 포셀린 치핑은 이렇게 교합력이 세거나 장축 외에 힘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라펑셔널 햇빛이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고요. 또 우리가 포셀린 빌드업을 할 때 이렇게 균일한 두께로 포셀린이 빌드업이 돼 있지 않고 1.5에서 2mm 이상 포셀린이 두껍게 빌드업 돼 있는 경우에도 치핑이 잘 생깁니다. 교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언더우클로자인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교합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인접치에 TFO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접치에 페리오소프트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PDL 와이드닝이 생기고 동요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임플란트 주의 조직을 평가하고 임플란트 크라운에 대해서 평가를 마치고 나면 미세이사가 간단하게 스케일링이나 OP, TBI 등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임플란트 주변을 스케일링이나 OP를 할 때는 진지 브러쉬, 치간칫솔, 에어플로우, 치실, 스케일러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이나 OP 등의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전에 검사했던 항목을 바탕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스쿠르 루즈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힘으로 스쿠르를 처음에 조여줘야 되겠고요. 대부분 한 번 30N로 스쿠르를 조여주고 10분 정도 후에 프리로드가 풀리고 나서 한 번 더 리타이트닝을 해줍니다. 그리고 1,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리타이트닝을 하는 프로토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거의 스쿠르 루즈닝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스쿠르를 체크하면서 리타이트닝을 시행해 주시고요. 한 5년 이상 지나면은 스쿠르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실제로 스쿠르 루즈닝이 돼서 환자가 왔을 경우에는 우선은 X-ray를 찍어서 주변에 본노스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스쿠르를 풀러봐서 안에 나서서는 괜찮은지 또 안에 이 핵사가 뭉개진 데는 없는지 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는 스쿠르를 새 것으로 교체해서 다시 체결을 해주고 교합 조절도 같이 해줍니다. 또 임플란트 체크업 중 컨택이 벌어지고 음식물이 껴서 불편해하는 환자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최근 리뷰 논문을 살펴보면은 이 컨택이 벌어지는 비율이 거의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컨택러스는 매지알 드리프팅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환자가 물론 비용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재제작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간단하게 캐비티를 형성하고 컨택이 벌어진 곳에 암알감 필링 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비티를 형성을 할 때는 리텐션 폼을 잘 줘서 암알감이 탈락하거나 깨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암알감을 필링 할 때는 웨지는 끼고 매트릭스는 끼지 않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필링한 후에 익스플로러로 잘 다듬어주면은 이렇게 제법 그럴싸하게 컨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한 2년 정도 사용하다가 아예 보철물을 재제작하기로 해서 제거를 해보았습니다. 암알감으로 형성된 컨택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합 조절이 필요한 경우는 우선 이제 CO에서 먼저 닿는 곳을 조정해줍니다. 우리가 교합지를 찍어보면은 여기 보이는 부분처럼 불사이 형태의 교합지가 찍히는 곳이 있습니다. 겉에만 이렇게 교합지가 찍히고 가운데는 비어있는 하이스팟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다른 교합지가 묻은 부분을 모두 다 제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진짜 닿아야 될 곳에서 교합이 낮아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지관리 기간 중에 CO에서 교합이 높은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레터럴 인터피어런스가 생기는 경우 그거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 레터럴 인터피어런스를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CO에서 이제 빨간색 교합지를 물리고 레터럴 무브먼트를 시켜봅니다. 그 이후에 CO에서 딱딱딱 여러 번 씹어보라고 검정색 교합지로 찍어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만 남아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면 레터럴 인터피어런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교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도 발표된 리뷰 논문을 살펴봤더니 거의 50%에서 교합이 0.5mm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슬로그로스가 계속되기 때문이며 자연치들은 계속 컨티뉴어스한 이럽션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교합이 낮아졌다고 환자가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치만 이제 임플란트 체크업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교합이 낮아져서 바이트를 찍어봤더니 아예 한 점에서도 안 물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합면이 골드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교합을 싸더해서 조금 올려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의 페리호에 대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페리 임플란트 헬스는 프루빙뎁스가 5mm 이하이고 골소실이 없는 곳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골소실이 좀 일어났더라도 이 상태에서 염증이 없고 이 레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본서포트가 낮아진 곳에서도 페리 임플란트 헬스는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는 치석이나 치태를 조절해주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원래 건강한 상태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세멘트 랩런트가 없는지 확인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세멘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X-ray 상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릴라이 엑스 루팅 시멘트 같은 경우는 X-ray 상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11번 임플란트 보철물을 세팅을 하고 나서 팔로우업을 하던 중 이 11번 부위에서 블리딩도 되고 약간 잇몸이 부어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딥클렌징을 해줬더니만 시멘트 랩런트를 제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거를 한 후에는 임플란트 주변 조직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미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마진을 너무 깊이 위치시키지 말고 또 세팅을 한 다음에는 딥클리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SCRP 타입의 보철물을 써서 풀러서 한번 세멘트 랩런트를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 세멘을 너무 많이 담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페리인플란타이티스는 페리오돈타이티스랑 아주 유사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질환이 진행됩니다. 치주염에서는 이렇게 포켓 에피셀리움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포켓 에피셀리움에 의해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이나 치태가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켓 에피셀리움과 본 크레스트 사이에는 염증 세포가 침윤되지 않은 커넥티브 티슈 존이 있습니다. 그치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포켓 에피셀리움이 전부 다 얼서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표면에 붙어있는 치태나 치석이 바로 커넥티브 티슈에 침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페리오돈타이티스와 페리인플란트 아이티스의 조직학적 소견을 비교해 보면 페리인플란트 아이티스의 경우 염증 세포 침윤된 면적이 훨씬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침윤된 염증 세포들이 왼쪽에 비해서 훨씬 더 넓게 분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플라즈마셀, 마크로파지, PMN 등의 염증 세포들이 침윤된 정도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조직학적인 차이 때문에 페리인플란트 아이티스는 페리오돈타이티스랑 유사하기는 하지만 질환의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페리인플란트 아이티스는 우리가 질환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아예 픽스처를 제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논서지칼 세라피를 할 수도 있겠고 수술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치만 이러한 치료들을 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철적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에는 CIST로 알려진 대표적인 임플란트 주의염 치료의 프로토콜입니다. 본루스의 정도나 치준환 깊이에 따라서 치료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소실이 없고 치준환 깊이가 5mm 이하인 곳에서는 그냥 보통 SRP, 스케일링과 루트 플래닝을 시행을 해주고요. 프로빙뎁스가 조금 더 깊을 경우에는 클로라엑시딘 등의 안티셉틱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본루스가 있게 되면 항생제를 투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젝티브 서저리나 리저너르티브 서저리를 시행합니다. 이 도의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이렇게 SRP, 안티셉틱 클렌징, 항생제 처방 이것이 순서대로 다 큐뮬러티브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을 치료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이 하면서도 임플란트에 손상을 적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논문들을 살펴보면 에어 파우더 어브레시브가 플라그나 칼큘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임플란트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모두가 이런 기구를 진료실에 비치해 놓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이 하는 데는 저는 일반적인 울트라소닉 스케일러도 사용을 하고요. 티타늄 브러쉬도 사용을 하고 그냥 커튼 팰렛에 셀라인 같은 것을 묻혀서 닦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어쨌든 사용을 합니다. 방법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제 표면을 모두 깨끗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테트라사이클린 등을 이용을 해서 디톡시 페이케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임플란트 주의염에서 비외과적 처치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 경우는 보면 치주낭이 아주 깊고 본루스듯 심한 경우입니다. 그치만 일련의 루트 플래닝, 페리오 플로우, 진지 브러쉬, 클로롤 엑시디 이리게이션과 이제 항생제를 투약을 한 후에 일주일 뒤에 봤더니 이렇게 부종이나 염증이 많이 가라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외과적 처치를 해도 개선이 잘 안되는 경우 증상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 외과적 처치를 해야 됩니다. 46, 47번부의 임플란트가 퍼스가 나오고 골소실을 많이 보여서 우선은 SRP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치만 유지를 하던 중 다시 퍼스가 또 나오게 돼서요. 이번에는 플랩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보철물을 제거해 보았는데요. 한쪽 스크류만 오염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쪽에서만 스크류 루즈닝이 생겼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통상에 메키니칼 디브리만과 테트라사이클린을 적용을 하고 보철물을 한 일주일 후에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1년 뒤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와 비교해서 진지발 레벨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염증이 재발되는 일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X-ray를 봐서도 처음과 달리 이런 부슬부슬한 뼈이식했던 재료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졌고요. 본 레벨도 비교적 내려가는 높이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완전한 호리젠탈한 본노스가 진행되지 않고 적어도 이렇게 벽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리제너레이션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46번 임플란트 부위에 본노스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는데요. 앞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같이 고리식제를 넣고 위에 멘브레인으로 덮었습니다. 3개월 뒤 제가 세컨서저리 할 때 열어봤더니 이렇게 디펙트가, 처음에 있던 디펙트가 많이 필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더 유지를 하려면 향후에 저희 FGG 등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합니다. 이 디펙트 필링된 것이 실제로 오세우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디펙트가 차오르고 프루빙뎁스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 임플란트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치주적인 처치 외에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 주염이 생겼을 때 열심히 치주치료만 할 게 아니라 어버트먼트와 크라운 부위가 무언가 임플란트 주변 환경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새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어버트먼트의 컨투어가 너무 넓게 벌어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크라운 마진이 잇몸 속으로 너무 깊이 내려가 있지는 않은지 또 크라운의 컨투어가 너무 뚱뚱하게 제작이 돼서 잇몸을 누르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간단한 싱글 임플란트에서도 저희 보철물 기공물이 와서 도착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아예 크라운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접치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높이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잇몸 쪽에서 컨투어가 너무 뚱뚱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검 형성된 것을 제거하고 크라운을 껴봤더니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세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잇몸에 눌리는 부분은 미리 조정을 해서 잇몸에 눌리지 않는 형태의 크라운을 딜리버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경우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크라운 세팅을 하였는데 크라운 마진이 너무 봉크레스트 가까이 너무 깊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디스탈 쪽에 본루스가 생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심미적인 이유가 있지 않거나 또 너무 크라운의 길이가 짧아서 리텐션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리텐션이 부족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크라운 마진을 상방으로 이동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치기에 크라운 마진이 굳이 잇몸 안으로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제작해온 크라운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어버트먼트도 위로 좀 올리고 해서 수프라진지바 마진을 갖는 크라운으로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관리도 쉽고요. 우리가 세멘 제거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잇몸에는 좀 좋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46, 47번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보철까지 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 46번에서 이렇게 본루스가 급격하게 거의 쓰레드 한 4개 정도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크라운을 보면은 제거하고 봤더니 잇몸도 너무 많이 누르고 있고 또 크라운 마진 역시 치흥 연하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방법에 따라서 플랩 서절이라 하면서 그래프트를 좀 해줬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디펙트가 필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부가적인 FGG 등의 수술도 하고 보철물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새로 제작한 보철물은 어버트먼트 컨투어도 조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크라운 마진을 치흥 연상에 형성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페린플란타이티스 등의 질환이 생겼을 때 빨리 진단을 하고 빠른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외과적 처치가 됐던 외과적 처치가 됐던 뭐 그래프트가 됐던 간에 어쨌든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처럼 보철적인 고려도 통해서 보철물을 수정하거나 재제작해주는 게 임플란트를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문제없이 쓰려면 치료계획이나 수술, 보철 이런 걸 당연히 잘해야 되겠고요. 환자도 잘 협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치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빨리 우리가 진단하고 초기에 처치를 해줄 수 있는 메인터넌스 과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따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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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